그 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냥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갔어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틀 동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후에 티로라는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회당을 항상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 지역이 아닌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티로는 갈릴리아 호수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아마도 홀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자 또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으로서 이미 이방인 지역인 티로에도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던 유대인 군중들이 배가 고플까 봐 염려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던 예수님, 측은지심으로 병자들을 돌봐주시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지니신 분이 지금 이방인 여자에게는 이리도 매몰차게 하실 수 있는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여자에게 더 깊은 수준의 믿음을 갖도록 시련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들린 딸에 대한 어머니의 그 간절함은 강아지라는 말의 모욕감을 느꼈을 법하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겸손과 끈기로 다시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과 끈기와 겸손히 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청을 들어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중한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느 어머니가 그녀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저희가 바라는 대로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 어떤 비구람인들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인내와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이든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여운할 것 같았던 열정은 사그라들고 목적 달성을 위한 욕망이었음이 드러나고 맙니다. 소원을 성취하고 나면 인내와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그땐 그랬지 하고 둘러대는 비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서 보신 건 항구함이 아니었을까요? 목적 달성 후에 드러날 욕망과 비구람이 아니라 바라든 바를 이루고 나면 더욱 강해질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보셨기에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신 게 아닐까요?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청원 기도를 드리게 되고 예수님과 모종의 그래도 합니다.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항구함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끈기와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더 귀중하게 보신 것은 항구함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항구함의 은혜를 주십사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화명성당 주임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